자, 41번부터요. 43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충분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 읽으셨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ank you for calling Best Movers. What can I do for you? Hi, my name is John Temple. I'm a resident of this city, and I'm scheduled to move out next month. I would like to get a price estimate for my move. Will this be possible? Of course. If you give me your telephone number, one of our experts will contact you as soon as possible to organize a visit at your residence. Number 41. Where most likely does the woman work?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thank you for calling Best Movers. What can I do for you? Hi, my name is John Temple. I'm a resident of this city, and I'm scheduled to move out next month. I would like to get a price estimate for my move. Will this be possible? Of course. If you give me your telephone number, one of our experts will contact you as soon as possible to organize a visit at your residence. Number 41. Where most likely does the woman work? 자, 41번부터 43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여러분들, C, A, B번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겠고요. 자, 41번이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셨나요? 어떤 분은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부동산 중개소를 하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C번 해주셨습니다. 이삿짐센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냐, D번이냐 이렇게 좀 갈리고 있겠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답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선 4번 고르신 분들은 이해갑니다. 그렇죠? 뭐 이사에 관련된 포인트가 나오니까 부동산 중개소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답은 C번이었거든요. 자, 우선 그러면 정석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가 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여자가 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남자는 왜 전화했습니까? 이게 키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여자가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문제, 근거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단질문이 되겠는데. 자, 안녕하세요. 자, 베스트 무버스라는 회사에 연락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선 고유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자, 무버즈라는 것이 나왔는데, 물론 상호명이지 않습니까? 회사의 상호명이긴 하지만, 움직이는 것을 담당하는 이삿짐센터라는 것을 이 상호명에서도 우선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약간 힌트가 돼요. 자, 그래서 이삿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존 템플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도시의 거주자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키포인트. 저는요. 다음 달에 무브아웃한다라는 것은 이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달에요. 저 이사갈 예정입니다. 이사간다라는 것이니까. 우선 여기서는 마킹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우선. 그래서 정답은 이삿짐센터가 맞겠죠. 따라서 정답 C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입니다. 자, D번이 안 되는 이유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저는요.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비용 견적이죠. 그렇죠. 제가 이사가는 데 있어서 비용 견적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였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정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음. 정답 바로 A번이 되겠죠. 그렇죠. 비용 견적을 얻기 위해서. 정답 A번이고. 여자가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견적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당연히 가능하시죠. 만약에 당신의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신다면 우리 전문가들 중 한 명이 당신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집에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다. 무엇을 해주면 당신의 전화번호를 준다면 이라는 포인트니까 정답 바로 B번이 되겠죠. 그런데 이삿짐센터라는 어떤 기준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D번 부동산중개소는요. 만약에 토익리스닝 파트에서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방이 몇 개인지. 그렇죠. 아니면 공공요금이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그 계약에 포함이 되었는지 몇 개월 전세로 할 것인지 월세로 할 것인지 페이먼트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뜨게 됩니다. 그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C번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중개소가 나온다면 막 이래요. 스토리보드가 어? 저 뭐뭐에 대해서 연락드리게 됐는데요. 당신을 위한 기가 막힌 장소라든지 부지라든지 집 따위를 발견했어요. 이 집 어때요? 방 두 개짜리인데 또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되었어요. 이 공간 어때요? 괜찮죠? 비용은 얼만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남자가 아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방 두 개짜리 원하는데 한 개밖에 없네요. 막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일 때 D번은 고르시면 돼요. 스토리보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쉬운 패턴에서는 따라서 정답은 C, A, B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스토리보드까지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다시 한 번 듣도록 하죠. 자, 다시 한 번 듣도록 하죠. number 41 Where most likely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Thank you for calling Best Movers. What can I do for you? Hi. My name is John Temple. I'm a resident of this city and I'm scheduled to move out next month. I would like to get a price estimate for my move. Will this be possible? Of course. If you give me your telephone number, one of our experts will contact you as soon as possible to organize a visit at your residence. number 41 Where most likely to... 자, 다 풀었죠? 자, 44번부터 46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건강이 재산입니다. 몸이 진짜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죠. 정말 심각하게 아픈다면 뭐 할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건강하고 편안할 때는 모르죠. 근데 아파봐야 알죠. 다. 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뭐 몸살만 심하게 걸려도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 건강이 최우선인 건 맞습니다. 건강 염려해 주시고. 어 캐런이도 좀 잘 추스려. 돈도 중요하지만. 어 건강을 어 그냥 뭐 어 하면서 위험하면서 위협하면서까지 그렇게 너무 또 이렇게 압박적으로 하는 것도 좀 그렇겠죠. 어 화이팅이야 캐러나. 자, 44번부터 46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쉬는 것도 괜찮고. 자, 44번부터 46번까지 시작하도록 하죠. 아, 5번까지 읽어주세요. 44. 44-46 Hello. Welcome to Eastside Hospital. How can I help you? Well, I'd like to get some advice. I've been really stressed lately, but I'm not quite sure what I should do. Also, I've been gaining a lot of weight lately as well. Is there any medicine that I could take? I'm afraid it's not a good idea to rely on medicine in your case. You should talk to our doctor first. He might have gone into the resting room. I'll use the public address system to announce that there's a patient waiting. Oh, thank you so much. Number 44. What does the woman request? 자, 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DCC번 해주신 분도 있겠고요. DCD번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왜 틀렸는지가 중요하죠. 자기 수준에서 높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 너무 잘해. 비교해봤자 자기한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차근차근 올리다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여자가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키 포인트. 그렇죠. 여자가 요청한 것은. 자, 그리고 남자가 제안하는 것은.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남자가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남자가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키 포인트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434, 434, DCD 대부분 하셨고. 요거 조금 헷갈리셨나요? 음, 요거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자,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하스피탈에 오신 거. 이 병원에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여자가 얘기하죠. 아이드라이크 투브 정산은 뭐뭐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니까 몇 가지의 좋은 사항 따위를 얻고자 합니다. 저는요, 최근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캐런이네요. 네, 캐런이가 병원 갔나요? 우리 캐런이가. 어, 최근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하지만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왓은 명사절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는 기가 막히게 받고 있는데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한요, 저는요, 와, 살쪘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살이 찌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처먹었나봐요. 먹는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나봐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여자가 요청한 것은 요게 키포인트가 나오죠. 제가 복용할 만한 어떤 약이 있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복용할 어떤 약이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조언을 얻고자 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음, 정답은 바로 D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사, 어떤 의료 조언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D번이 되겠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얘기하죠. 복용할 약이 있냐고 하니까. 아, 유감스럽지만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라에 오는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경우에는 약에 의존하는 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자, 당신은 먼저 우리의 의사와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키포인트. 그렇죠? 남자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사람, 그 의사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C번. 처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과 의사와 함께 이야기 해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겠죠. 정답 C번이고. 계속 가보죠. 그 의사는요. 아마도요. 휴게실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사용할게요. 공공 시스템이 되겠죠. 공공방송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 투 어나운스. 알리기 위해서. 대절 이해하니까. 자,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있다라고 공지하기 위해서. 공공방송 시스템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여기 환자 기다리고 있네요. 의사님 빨리 쳐오세요. 라는 공공방송 시스템을 사용할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공지를 하기 위해서. 방송 시스템을 사용한다가 되겠으니까. Make an announcement가 되겠습니다. 정답 D번.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뭘 해요? 환자 입장이니까. 여자가.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 D, C, D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보죠. questions 44-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Welcome to Eastside Hospital. How can I help you? Well, I'd like to get some advice. I've been really stressed lately, but I'm not quite sure what I should do. Also, I've been gaining a lot of weight lately as well. Is there any medicine that I could take? I'm afraid it's not a good idea to rely on medicine in your case. You should talk to our doctor first. He might have gone into the resting room. I'll use the public address system to announce that there's a patient waiting. Oh, thank you so much. Number 44. What does the woman request? Questions 44-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Welcome to Eastside Hospital. How can I help you? Well, I'd like to get some advice. I've been really stressed lately, but I'm not quite sure what I should do. Also, I've been gaining a lot of weight lately as well. Is there any medicine that I could take? I'm afraid it's not a good idea to rely on medicine in your case. You should talk to our doctor first. He might have gone into the resting room. I'll use the public address system to announce that there's a patient waiting. Oh, thank you so much. Number 44. What does the woman request?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부터요. 49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시작하도록 하죠. Well, questions 47-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s. Alice. Well, I registered for your workshop a week ago, but due to my current situation, I'll have to cancel my registration. Okay. May I ask what the problem is? Yes. My daughter has started kindergarten, and I have to drive her there in the morning. I can still receive a full tuition refund, right? Sure, but remember that you need to make a request in writing by the end of the month. Number 47. What does the man want to do? Questions 47-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s. Alice. Well, I registered for your workshop a week ago, but due to my current situation, I'll have to cancel my registration. Okay. May I ask what the problem is? Yes, my daughter has started kindergarten, and I have to drive her there in the morning. I can still receive a full tuition refund, right? Sure, but remember that you need to make a request in writing by the end of the month. Number 47. What does the man want to do? 자, 이거는 만장일체로 굉장히 잘 찍어주신 것 같은데,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 키포인트고, 두 번째는 아침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아침에 남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남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 키포인트. 그렇죠? 남자가 아침에 해야 할 것은. 그리고 여자가 상기시켜줄 때로 봐서 남자가 해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자에서 답나와 남자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동글배기 치면서 머릿속에 입각해야겠죠. 여자에서 답나와 남자가 해야 할 것은.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앨리스씨. 저는요, 등록했어요. 당신의 수업을 일주일 전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요, due to, 뭐 때문에, 전치사죠. 저의 커런트, 어떤 현재 상황 때문에요. 저는요, 저의 등록을요, 취소해야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답이 나왔잖아요. 현재 상황 때문에 등록 취소해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남자가 원하고 있는 것은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바로 C번. 마킹 잘해주셨죠? 그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 그렇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얘기하죠. 그래요, 취소 가능한 것 같은데. 자,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점이 왜 취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남자가, 아, 물론. 이제, 어, 얘기해 드릴게요. 저의 딸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녀를요, 제 딸을요, 아침에 그 유치원에다가 태워다 줘야 된다는 거죠. 아침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아침에 해야 할 것은 정답 바로 무엇이죠? 정답 A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의 어떤, 그, 어, 딸을 유치원에 운전해서 태워다 주는 것. 그렇죠? 따라서 정답 A번,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자, 제가요, 그 수업에 대한 전액 환불을요, 여전히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죠. 물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요,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 라이팅. 이거 파트 5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몰되는 포인트니까, 암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인 라이팅, 서면으로라는 뜻이 되겠죠? 당신은요, 요청서, 요청을요,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니까, 서면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번 달 말까지 서류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정답은 바로 D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 C, A, D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questions 47-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s. Alice. Well, I registered for your workshop a week ago, but due to my current situation, I'll have to cancel my registration. Okay, may I ask what the problem is? Yes, my daughter has started kindergarten, and I have to drive her there in the morning. I can still receive a full tuition refund, right? Sure, but remember that you need to make a request in writing by the end of the month. Number 47. What does the man want to do? Questions 47-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s. Alice. Well, I registered for your workshop a week ago, but due to my current situation, I'll have to cancel my registration. Okay, may I ask what the problem is? Yes, my daughter has started kindergarten, and I have to drive her there in the morning. I can still receive a full tuition refund, right? Sure, but remember that you need to make a request in writing by the end of the month. Number 47. 자, 다음 문제. 자, 50번부터 52번까지 읽어주세요. 자, 문제 가보도록 하죠. Questions 50-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 work in the building, and I'm calling because the heater in my office doesn't work. Could one of your maintenance staff come and fix it? All of our repairmen are doing other work at the moment, but I'll send someone as soon as possible. May I ask your office number? 304 East Building. Can you make it quick? I am supposed to go out in about an hour to meet a client. If the repairman does not come back early enough, I'd like to arrange it for another day. I understand. Someone should be at your office within an hour. Number 50. What problem does the woman report? Questions 50-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 work in the building, and I'm calling because the heater in my office doesn't work. Could one of your maintenance staff come and fix it? All of our repairmen are doing other work at the moment, but I'll send someone as soon as possible. May I ask your office number? 304 East Building. Can you make it quick? I am supposed to go out in about an hour to meet a client. If the repairman does not come back early enough, I'd like to arrange it for another day. I understand. Someone should be at your office within an hour. Number 50. 자,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마킹 잘해주신 것 같아요. 여자가 보고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키포인트. 그렇죠? 여자가 보고한 문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가 말하길 남자가 해야 할 것은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왜 여자가 빠른 응답을 요구했는가, 원하는가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요. 이 빌딩에서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겠고요. 저는 전화했어요. 전화인 이유가 뭐냐면, 히터기가 되겠죠? 난방기기가. 나의 사무실에 있는 난방기기 히터기가요. 작동을 하지 않아요. 고장난 것이 되겠죠? 히터기가 작동하지 않는데. 그러면 여자가 보고한 문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고장난 히터가 되겠죠? 정답 C. 그렇죠? 자, 계속 가보죠. 어,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리보수 직원들 중 한 명이 와가지고 고쳐줄 수 있어요? 남자가 얘기하죠? 우리 지금 수리공들, 모든 수리공들은요. 지금 현재 다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요. 누군가, 누군가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당신의 사무실 번호가 뭐죠? 물어보니까 여자가 얘기하죠. 동쪽 건물의 304호실입니다. 좀 빨리 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요. 비서 포즈드 투부 정사는 투부 정사할 것으로 예정된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주어가 나갈 거라는 것이죠. 언제? 한 시간 이후에. 그렇죠? 약 한 시간 이후에 나갈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과 미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은 나왔죠. 그렇죠? 앞쪽에 보게 되면 음... 어... 여기서 답은 나왔죠? 음... 여기서 두 번째 답은 나왔기 때문에 마킹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답 바로 비번이 되겠죠? 수리공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보내겠다. 정답 비번이 되겠고요. 계속 가보죠. 자, 만약에 수리공이 충분히 빨리 오지 않는다면요. 저는 다른 날짜로 일정을 잡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사무실로 한 시간 이내에 올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답의 근거가 나왔는데요. 요청한 이유, 빠른 응답을 원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은요. 한 시간 이후에 고객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이 되겠으니까 정답은 요게 근거를 잡고 정답은 비번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이 되겠죠. 곧 고객과 미팅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니까 빠른 응답을 원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정답 C, 비번, 비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도록 하죠. I work in the building and I'm calling because the heater in my office doesn't work. Could one of your maintenance staff come and fix it? All of our repairmen are doing other work at the moment but I'll send someone as soon as possible. May I ask your office number? 304 East Building. Can you make it quick? I am supposed to go out in about an hour to meet a client. If the repairman does not come back early enough I'd like to arrange it for another day. I understand. Someone should be at your office within an hour. Number 50. Questions 50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 work in the building and I'm calling because the heater in my office doesn't work. Could one of your maintenance staff come and fix it? All of our repairmen are doing other work at the moment but I'll send someone as soon as possible. May I ask your office number? 304 East Building. Can you make it quick? I am supposed to go out in about an hour to meet a client. If the repairman does not come back early enough I'd like to arrange it for another day. I understand. Someone should be at your office within an hour. Number 50. 자 다음 문제 53번에서 55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 5. 6. 6. 7. 7. 7. 자, 문제 가보도록 하죠. No. 53. What is the man's occupation?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this is Mike Reynolds, the coordinator of the Edinburgh Art Festival. How can I help you? Hi, my name is Judy Walshire and I am interested in volunteering at the festival. Could you tell me what I would have to do there? Hmm, you would have to sell tickets at the entrance during the festival. It'd be nice if you could help out both days of the festival. Anyway, could you come into our office? I'd like to talk about it in person. Sure, the only problem is that I have to go out of town for a seminar on Friday, so I can only come on Thursday. No. 53. 자, 두 번째는 여자가 투부정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리스닝할 때요, 직독직해. 여자가 투부정사할 것을 권고받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게 직독직해죠. 근데 리스닝할 때는 이런 문장 많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여자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똥글뱅이 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가 언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마이클 레이놀즈라는 사람이겠고요. 여기서 키포인트. 콜디네이터가 나왔죠. 조정자, 기획자, 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 페스티벌의 어떤 조정자다. 그렇죠? 콜디네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마킹이 쉬웠겠죠. 이벤트 조정자, 기획자라는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정답 바로 B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주디라는 사람이고요. 저는요. Be interested in. 그렇죠? 자,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자, 그 페스티벌, 축제에 자원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자가 물어봅니다. 저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 생각을 하더니만 얘기를 바로 하죠. 당신은요. 엔트런스가 되겠죠. 드링, 기관전지사, 머무하는 동안, 페스티벌 동안에 출입구에서 티켓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티켓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당신이 축제에 이틀 둘 다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이틀 날짜, 이틀 동안 행해지나 봐요. 축제가. 근데 그 이틀 동안 둘 다, 둘 날짜에 도와주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자세한 사항을 논하기 위해서 자, 우리의 사무실로 와주시면 안 돼요.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음, 우리의 사무실로 와주시면 안 돼요. 네, 저는요. 직접적으로, 직접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을 요청 받았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정답은 C번이 되겠죠. 네, 마킹하기가 쉬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물론이죠.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 문제점은 된 이하절입니다. 저는요. 출장 가야 돼요. 금요일날 세미나를 위해서 출장 가야 돼요. 그럼 금요일날은 결국엔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요. 오직 목요일에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였습니다. 목요일날은 가능한데, 금요일날은 시간상 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A번이 되겠습니다. 마킹 잘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듣도록 하죠. 오! 네,You must have to sell tickets at the entrance during the festival. It would be nice if you could help out both days of the festival. Anyway, could you come into our office? I'd like to talk about it in person. Sure. The only problem is that I have to go out of town for a seminar on Friday, so I can only come on Thursday. Number 53. What is the man's occupation?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this is Mike Reynolds, the coordinator of the Edinburgh Art Festival. How can I help you? Hi, my name is Judy Walshire, and I am interested in volunteering at the festival. Could you tell me what I would have to do there? Hmm, you would have to sell tickets at the entrance during the festival. It'd be nice if you could help out both days of the festival. Anyway, could you come into our office? I'd like to talk about it in person. Sure. The only problem is that I have to go out of town for a seminar on Friday, so I can only come on Thursday. Number 53.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부터야 58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y name is Jane, and I am calling about the App4000 software that I purchased at your store yesterday. I installed it in my office computer, but the problem is that it's too complicated and confusing to use. Do you offer any training courses? Is that so? There is an online tutorial course for App4000 users. That sounds great. How can I apply for the course? Have you got an access code? You'll need one. Just visit their website and enter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software. Then you will be given a code to start the training course. Number 56. What does the woman say about the product she has per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y name is Jane, and I am calling about the App4000 software that I purchased at your store yesterday. I installed it in my office computer, but the problem is that it's too complicated and confusing to use. Do you offer any training courses? Is that so? There is an online tutorial course for App4000 users. That sounds great. How can I apply for the course? Have you got an access code? You'll need one. Just visit their website and enter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software. Then you will be given a code to start the training course. Number 57. 자, 문제 마킹 잘 해주셨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도가 되겠죠. 그녀가 구매했던, 구매했던 그 상품에 대해서 여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고 여자가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을 하는데요. 여자가 필요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필수적인 패턴이 되겠죠. 여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요. 제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뭐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I'm calling to be 정사와 about, 명사, 패턴 굉장히 출제 많이 하고 있죠. 답이 되는 근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 앱이라는 사천 소프트웨어라는 이 상품을 어제 당신의 가게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 소프트웨어를요. 저의 컴퓨터에다가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은 결국에는 너무 따라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너무 복잡하고 사용하기에 혼잡하니까 혼란스러우기니까 어떤 교육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 두 문장을 갖다가 마킹을 1, 2번을 다 마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혼란스럽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D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자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A번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소프트웨어의 교육을 담당해줄 수 있는 어떤 수업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A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어, 그래요? 자,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구매한 앱 4천 사용자들을 위한 어떤 교육 수업, 온라인 수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 기가 막히군요. 제가 그 수업에 Applied for, 신청하다 지원하다의 뜻이죠. 제가 그 수업에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합니다. 자, 접속코드 있어요. 당신은 그것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자가 필요한 것은 접속코드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D번 때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단순히 단지 그냥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셔서요. 등록번호를 엔터,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요. 그 코드, 어떤 코드예요? 교육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코드를 당신은 받을 것입니다.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 D, A, D번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questions 56-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y name is Jane and I am calling about the App4000 software that I purchased at your store yesterday. I installed it in my office computer, but the problem is that it's too complicated and confusing to use. Do you offer any training courses? Is that so? Hello, there is an online tutorial course for App4000 users. That sounds great. How can I apply for the course? Have you got an access code? You'll need one. Just visit their website and enter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software. Then you will be given a code to start the training course. Number 56. Questions 56-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y name is Jane and I am calling about the App4000 software that I purchased at your store yesterday. I installed it in my office computer, but the problem is that it's too complicated and confusing to use. Do you offer any training courses? Is that so? There is an online tutorial course for App4000 users. That sounds great. How can I apply for the course? Have you got an access code? You'll need one. Just visit their website and enter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software. Then you will be given a code to start the training course. Number 6.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차는 조금 쉽고 있어요. 어, 쉬워요.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급자분들은. 자, 59번부터 61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가보도록 하죠. Questions 59-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y name is Ryan Campbell. I just arrived from Hong Kong on Flight 707, and one of my bags is missing. I'd like to know if it has been found. Just a minute, Mr. Campbell. Yes, it seems that we have your suitcase. If you give me your hotel name, I will have it delivered to you by 2 o'clock today. Oh, that's good. I'm staying at the COVA hotel, but is there any way I can get it sooner? I'm supposed to give a presentation at a conference at 3 o'clock, and some important papers are in the luggage. No problem. I'll make sure that it's delivered to you before, too. We'll send it by taxi, so it won't take more than 30 minutes. Number 59. 끊고 이거 읽어야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네, 그렇죠? 이거 읽고 다시 또 실제 시험에서는 내려서 빨리 줄기차게 번개 같은 속도를 읽어야 되겠죠? 체감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사실. 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y name is Ryan Campbell. I just arrived from Hong Kong on Flight 707, and one of my bags is missing. I'd like to know if it has been found. Just a minute, Mr. Campbell. Yes, it seems that we have your suitcase. If you give me your hotel name, I will have it delivered to you by 2 o'clock today. Oh, that's good. I'm staying at the COVA hotel, but is there any way I can get it sooner? I'm supposed to give a presentation at a conference at 3 o'clock, and some important papers are in the luggage. No problem. I'll make sure that it's delivered to you before too. We'll send it by taxi, so it won't take more than 30 minutes. Number 59. Why is the man calling?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전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요, 그가 할 것은 이게 키포인트죠. 오늘 오후에 그가 할 것은, 그렇죠? 자, 그리고 여자가 바꾸기로 동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 키포인트네요. 자,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캔베리라는 사람이고요. 저는요. 홍콩으로부터 방금 도착했다라는 거죠. 항공 7번 편으로 홍콩으로부터 막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방들 중에 한 개가요.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가방 잃어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자,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명사절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그 가방이 찾아졌는지, 찾아지지 않았는지에 관해서 알고 싶다라는 것이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비번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아이템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정답 비번이 되겠고요. 계속 가보죠. 저, 잠시만요. 캔베시라고 하면서 조금 뭐 검사를 해봤겠죠. 자, 이 심스텝,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당신의 호텔 이름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요. 여기서 해부는 뭐야? 사육동사죠. 해부 목적어 pp. 그렇죠?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 쓰고, 수동일 때는 pp를 쓴다.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메이크라든지 해부 같은 경우는 수동일 때 pp를 쓰지만, 렛동사는 수동일 때 bpp를 쓴다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결국에는, 저는요. 당신에게 그 가방을요. 잃어버린 그 찾은 가방을요. 오늘 2시까지 보내도록 할게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하죠. 어우,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코바 호텔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고요. 하지만요.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저는요. 프리젠테이션을 할 거기기 때문에요. 언제? 3시에. 3시에. 회의, 컨퍼런스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로 예정되었다라는 것이니까, 그리고 몇몇 중요한 서류들이 그 가방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빨리 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3시에 회의실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b번, 마킹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할게요. 무엇을? 그 서류 가방이 2시 전까지 당신에게 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확실히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것을 택시를 이용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상은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 패턴을 보시고 마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C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도록 하죠.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so it won't take more than 30 minutes. Number 59.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y name is Ryan Campbell. I just arrived from Hong Kong on Flight 707 and one of my bags is missing. I'd like to know if it has been found. Just a minute, Mr. Campbell. Yes, it seems that we have your suitcase. If you give me your hotel name, I will have it delivered to you by 2 o'clock today. Oh, that's good. I'm staying at the COVA hotel. But is there any way I can get it sooner? I'm supposed to give a presentation at a conference at 3 o'clock. And some important papers are in the luggage. No problem. I'll make sure that it's delivered to you before too. We'll send it by taxi. So it won't take more than 30 minutes.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부터 64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Well, questions 62 through 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endy, have you finished drafting our advertising budget for next year? You must hand it in by 4 o'clock tomorrow. I know. It'll be ready as soon as I receive some figures from Jane Kutcher. She agreed to give them to me, but she's busy working on a promotional campaign for a new product. The budget plan cannot be completed without those numbers. Well, I have an idea. Why don't I call Tanya in sales for you? I'm sure she has the information you need. I'll ask her to give that to you right now so you can finish the report on time. Number 62. What is the topic of the conversation? Questions 62 through 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endy, have you finished drafting our advertising budget for next year? You must hand it in by 4 o'clock tomorrow. I know. It'll be ready as soon as I receive some figures from Jane Kutcher. She agreed to give them to me, but she's busy working on a promotional campaign for a new product. The budget plan cannot be completed without those numbers. Well, I have an idea. Why don't I call Tanya in sales for you? I'm sure she has the information you need. I'll ask her to give that to you right now so you can finish the report on time. Number 62. What is the topic of the conversation? 이야, 얼음지 맞췄네요. 얼음지 빼고 다 틀렸어요. 네, 3, 4, 1이 맞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좀 난이도가 있었죠. 실제 문제에서는 요런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맞춰야지. 고득점자가 된다라는 거. 얼음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짬밥 보여주고 있어? 귀가 트였나? 왜 그러지, 얼음지? 예전에는 아주 오래 했을... 전에는 이제 조밥 뉘앙스였는데 실력 많이 는 거 같아. 어... 자, 한번 가보고... 짬밥 있나? 얼음지 왜 이렇게 잘하지, 갑자기? 자, 예전에는 막 틀렸거든요, 얼음지. 얼음지 처음 왔을 때는 어머, 이거 틀릴까봐 막 쓰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봐. 63번 좀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들은 C번 고르신 분들 굉장히 많았죠, 아까 전에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BBG, ING가 들렸기 때문에 뭐 C번이겠지? 흐름은 쫓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귀에 BBG, ING의 패턴이 들리니까 그냥 C번 이렇게 마킹한 거야. 그렇죠? 근데 고급자는 어떻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키워드만 찾는 게 아니라 뭔 소리 하고 대화가 뭘로 이루어지는지 계속 성우의 어떤 뉘앙스를 따라서 가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고급자. 나중에 이제 만점이라든지 만점에 가까운 점수 정도 되려면 요게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다 쫓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우선 해야 될 게 키워드 찾는 연습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음 자 정답은 이제 그 D번 이렇게 D번이었죠? 얼음직 혼자 맞춰주셨는데요. 자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세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이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여자에 따르면요. 이게 키포인트인데 자 우선 여자에 따르면 왜 할 수 없었느냐 그녀의 작업을 왜 못 맞췄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녀의 작업을 왜 마무리 짓지 못했는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키포인트야.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자 남자가 제안하는 것은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도가 되겠죠. 자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디야 당신 끝마쳤어요? 초안 작성하는 것이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어 다음 년도 다음 년도 애드오버타이징 버짓이 나오죠. 그래서 광고 예산에 관한 초안을 마무리 짓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뭐에 관한 초안 작성이에요? 광고 예산에 관한 초안 작성이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광고 예산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무엇이 되길까요? 답은 정답 C번이죠. 예산 계획, 예산 아니라는 정답 C번 마킹하는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우가 시작하자마자 훑고 가기 때문에 캐치를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답 C번이었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는요. 음 계속 가보죠. 자 당신은요. 그것을요. 내일 4시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어 저 알았습니다. 자 애주순애지 뭐뭐 하자마자 제가 몇몇 수치사항들이 되겠죠. 이 챕터라는 사람으로부터의 몇몇 수치사항을 받자마자 그것이 준비될 것 같아요. 그녀는 동의했어요. 그것을 저에게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녀는요. 너무 바쁜거야.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에 대한 프로모셔널 캠페인 홍보 캠페인에 대한 작업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이죠. 그런데 이게 키포인트죠. 그 예산은요. 예산 계획은요.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서 키너워드 나왔죠. 뭐 없이. 그런 수치사항들 없이는 마무리될 수 없다라는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마무리되지 못한 이외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떴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앞에 여자가 바쁘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어떤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바쁘다라는 거지 이거에 영향력을 끼치는 만한 것들은 결국에는 그 근거를 여기서 키워드를 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걸 키워드로 잡고 특정 정보 어떤 몇몇 정보가 아직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D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남자가 얘기합니다. 글쎄요.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제가 세이즈 부서에 있는 영업 판매 부서에 있는 타냐라는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위해서? 이게 키포인트죠. 저는 확신하건데 그녀는요.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해요. 제가 한번 타냐씨에게 연락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남자가 제안하는 것이죠. 제공하는 거. 따라서 정답은 무엇입니까?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정답 A번. 그렇죠? 자 제가 요청할게요. S급 목적어 투부정사죠.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요청한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들을 당신에게 그녀가 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요청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So 뭐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제 시간에 맞춰서 그 보고서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 판매 부서에 있는 그녀 타냐라는 사람에게 한번 요청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C, D, A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거가 반드시 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요런 친구들이 있어요. 파트 7 푸실 때도요. 분명히 자기가 해석은 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학생들 보면 마킹을 이상한 걸로 찍습니다. 야! 너 왜 B번 찍었어? C번 정답 근거 여기서 나오잖아. 아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글의 흐름으로 따라서 보니까 B번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봐도 B번 아니에요? B번 흐름으로 니가 상상해서 찍은 거고 C번은 아예 지문에서 근거가 있잖아. 근데 이게 잘 안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토익에서는 근거 찾는 게 중요해요.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펴지면 오답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파트 7도 마찬가지고 이 마킹을 하실 때요. 근거 찾는 연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연습을 안 하게 되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근거 한번 제대로 찾는 연습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questions 62-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endy, have you finished drafting our advertising budget I'll ask her to give that to you right now and cannot be completed without those numbers. Well, I have an idea. Why don't I call Tanya in sales for you? I'm sure she has the information you need. I'll ask her to give that to you right now so you can finish the report on time. number 62 what is the topic of the conversation?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두 지문 남았습니다. 65번부터요. 67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7번까지 읽어주세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Yes, that will be a problem for me. It will take almost three hours to drive to Chicago from my home. I'm not quite sure what to do. We consider you a valuable member of our team and we don't want to lose you. So, we have decided to make you an offer. Thanks to our recently upgraded computer system, we can now have some employees work from home. What's your opinion about working remotely? Oh, it would be very nice if I could work from home. Will you give me some details? Number 65. Questions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Chris, I understand you wanted to meet with me to talk about our main office's move to Chicago next month. It seems that you will have to drive a much further distance to come to work every morning. Yes, that will be a problem for me. It will take almost three hours to drive to Chicago from my home. I'm not quite sure what to do. We consider you a valuable member of our team and we don't want to lose you. So, we have decided to make you an offer. Thanks to our recently upgraded computer system, we can now have some employees work from home. What's your opinion about working remotely? Oh, it would be very nice if I could work from home. Will you give me some details? Number 3. 자, 이거는 이제 키워드가 재택근무죠. 그렇죠?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말하기를 다음 달에 일어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키폈트가 되겠고요. 자, 여자가 또 말하기를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업그레이드됐습니까? 정도가 되겠고 남자가 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정도가 되겠죠.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도가 되겠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요. 저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나와 만나고 싶다라는 거 만나서 뭐 하죠? 아름다운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나면 뭐 하죠? 뽀뽀뽀하나요? 네. 만나서 아름다운 걸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비즈니스 상황이기 때문에 맨날 이야기하고 맨날 공지하고 맨날 프리젠테이션을 해요. 재미없게. 만나서 아름다운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영화도 안 봐, 이 새끼들은. 아, 영화는 보는구나. 영화는 봤는데 맨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기획안 작성하고 서류 나눠준다. 뭐 기획안 뭐 애들 이제 새로운 직원들 오게 되면 뭐예요? 맨날 걔네들 교육시키고 이딴 것밖에 안 합니다. 토익은. 그렇죠? 아름다운 애들. 뭐 야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 안 합니다. 네. 술 먹으러 나이트 가야지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와요. 시생활. 그러니까 유형이 정리되었다는 거야. 착한 애들밖에 없어요. 우리 토익계는. 뭐 지문에서 야 이거 좀 도와줘. 꺼져. 이런 거 없죠. 아 유감스럽지만 나 너무 바빠가지고 못할 것 같아. 미안해. 뭐 이런 뉘앙스로 하지. 꺼져. 싫어.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기꺼이 해줄게요. 이런 착한 애들밖에 안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의 본사가요. 시카고에 다음 달에 이사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와 만나고자 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사가요. 시카고로 다음 달에 이사간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사간대요. 이전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장소로 본사가. 따라서 정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사무실이 이전될 것이다. 다음 달에 정답 C. 계속 가보죠. 있음스템.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것이니까 당신은요. 운전에 연락에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근하기 위해서. 맨날 아침마다.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더 많은 거리를 통근하기 위해서 더 많이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거리가 되게 멀어지나봐. 남자 입장에서. 자 남자가 얘기하죠. 맞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뭐야. 내가 3시간이나 걸린대. 나의 집에서 시카고 본사까지 가는데 그렇게 이사가게 된다면 3시간이나 걸린대. 미친거죠. 통근하러 왔다리 갔다리 24시간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6시간을 통관하는 데만 써. 미친거지. 나 같으면 어떻게? 때려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3시간 왕복을 가면 6시간인데 어떻게 회사 다닙니까. 힘들죠. 그래서 나의 집으로 시카고까지 운전하러 가는데 3시간이나 걸려.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저는요. 내가 뭐 해야 될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우영식 동격관계 나왔죠. 당신은 무엇으로 소중한 기중한 우리팀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당신은요. 우리는요. 당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핵심 인재나봐. 그렇죠. 얘가 능력이 좀 있나봐. 그래서 3시간 계속 왔다리 갔다리 6시간이나 걸려보니까 얘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A10에 나 안가. 다른 데 가야지 다른 회사 갈 수도 있으니까 잃어버리길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제안사항이 주겠는데 그래서요. 우리는 결정했어요. 당신에게 제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땡스 투 뭐 뭐 덕분에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컴퓨터 시스템 덕분에 이게 최근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몇 직원들이 재택근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야. 야 기가 막히네. 회사 안가고 재택근무한대. 컴퓨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것은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이 될 것이고 재택근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당신의 생각은 어때? 원거리에서 작업하는 거. 결국에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좋죠. 남자가. 기가 막히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집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좋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더 많은 어떤 세부사항 몇가지를 저에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C, D, A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거를 굳이 찾자면 여기서 나왔겠고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questions 65-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Chris, I understand you wanted to meet with me to talk about our main office's move to Chicago next month. It seems that you will have to drive a much further distance to come to work every morning. Yes, that will be a problem for me. It will take almost three hours to drive to Chicago from my home. I'm not quite sure what to do. We consider you a valuable member of our team and we don't want to lose you. so we have decided to make you on offer. Thanks to our recently upgraded computer system, we can now have some employees work from home. What's your opinion about working remotely? Oh, it would be very nice if I could work from home. Will you give me some details? No. What does the woman say will happen next? Questions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Chris, I understand you wanted to meet with me to talk about our main office's move to Chicago next month. It seems that you will have to drive a much further distance to come to work every morning. Yes, that will be a problem for me. It will take almost three hours to drive to Chicago from my home. I'm not quite sure what to do. We consider you a valuable member of our team and we don't want to lose you, so we have decided to make you on offer. Thanks to our recently upgraded computer system, we can now have some employees work from home. What's your opinion about working remotely? Oh, it would be very nice if I could work from home. Will you give me some details? No. 65. What does the woman say will happen next month?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한 한 70분 정도 계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베스트 BJ 신청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좀 시간에 약간만이라도 좀 죄송스럽지만 좀 할애해서 추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베스트 BJ 추천 란에 자, 68번부터 70번까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셨고 링크요. 이따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지 올렸어? 이따 볼게. 어떻게 잘 썼는지 음 이상하게 쓴 거 아니야? 초딩 뉘앙스로 쓴 거 아니야? 얼음지? 자, 어찌됐던가 한번 볼게 이따가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 68번부터 70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너의 글바를 한번 볼게. 68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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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if we want to stay on schedule to make the new dishwasher available on the market in December, we'll have to complete the testing by the end of this month at the latest. Number 68.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e've thought of a plan to get customer feedback on our new dishwasher. We're going to invite 15 women to our office to test the dishwasher. Then we'll interview them to gather their opinions about the new features of the product. I'm sorry Daniel, but I think we're going to need much more feedback from many more users before launching the product. That will take some more time. Unfortunately, if we want to stay on schedule to make the new dishwasher available on the market in December, we'll have to complete the testing by the end of this month at the latest. Number 68.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자, 스피컬스 말하는 화자들은요. 자,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주제 찾기 문제가 되겠죠. 주제 찾아주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여자가 말하기를 무엇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여자가 이야기합니까? 키포인트. 자, 남자에 따르면 12월에 무엇이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까? 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문제 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도가 되겠죠? 우리의 새로운 식기세척기에 관한 고객의 피드백 어떤 의견 따위를 얻기 위한 계획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객의 피드백을 얻기 위한 어떤 계획을 생각 중에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는요. 초대할 거예요. 15명의 여자 남자는 왜 안 초대하죠? 역차별인가요? 식기세척기 남자면 몰라요? 네, 잘 모르죠. 죄송합니다. 여자가 더 잘 알겠죠? 역차별 드립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여자들이 더 잘 알겠네. 실질적인 평등에 근거하면 여자들이 조금 많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요. 15명의 어떤 여성분들을 우리 사무실로 초대할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초대할 것이다? 투 테스트 그렇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15명의 여자 사람을 우리 부서로 우리 사무실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상품 테스팅을 위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겠죠? 따라서 정답 D번이 되겠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 15명의 어떤 사람들을 여자 사람들을 인터뷰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여기 끝절부터 상품의 그 상품의 새로운 특징에 대한 그들의 의견 따위를 모으기 위해서 그들을 인터뷰할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요 미안하지만 대니엘씨야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는요 더 많은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상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앞서서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 사용자로부터 더 많은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15명 가지고는 택이 없다. 더 많은 어떤 사용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테스트해야 된다는 거지 15명 가지고는 이거 피드백이 양적으로 지금 택도 없다. 뭐 이런 뉘앙스가 되겠잖아. 그렇죠? 자 이게 키포인트였으니까 정답은 참가자의 수에 대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니까 정답은 C번 이렇게 마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것이고 자 안타깝게도 만약에 온스케줄 여러분들 음 예정대로 온스케줄 온타임 뉘앙스죠. 근데 이제 예정보다 빨리는 뭡니까 어헤드 오브 스케줄 파트5에 자주 나오죠. 예정보다 늦게는 비하인드 스케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자죠.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그렇죠. 12월에 시장에서 출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를 우리 새로운 우리 새로운 식기세척시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그 테스팅을요 최소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마킹을 갖다가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음 12월 달에는 새로운 아이템이 시중에 팔릴 것이다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 비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 더 마켓이라는 것은 뉘앙스가 뭐라고요. 시장 내에서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온 더 마켓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중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랬죠. 인 더 마켓과 약간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시장 내에서 라고 하면 인 더 마켓 인을 쓰고요. 온 더 마켓이라는 뉘앙스 자체는 시장 내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이라는 뉘앙스로 알아두신다면 마킹하기는 쉽습니다. 파트 5 문제에서 정답 DCB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도록 하죠. We've thought of a plan to get customer feedback on our new dishwasher. We're going to invite 15 women to our office to test the dishwasher. Then we'll interview them to gather their opinions about the new features of the product. I'm sorry, Daniel, but I think we're going to need much more feedback from many more users before launching the product. that will take some more time. Unfortunately, if we want to stay on schedule to make the new dishwasher available on the market in December, we'll have to complete the testing by the end of this month at the latest. Number 68. Question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e've thought of a plan to get customer feedback on our new dishwasher. We're going to invite 15 women to our office to test the dishwasher. Then we'll interview them to gather their opinions about the new features of the product. I'm sorry, Daniel, but I think we're going to need much more feedback from many more users before launching the product. That will take some more time. Unfortunately, if we want to stay on schedule to make the new dishwasher available on the market in December, we'll have to complete the testing by the end of this month at the latest. Number 68.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